대단한 사이사 대세 이묘입니다. 삼국지 여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포가 동탁 죽이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탁의 근거지였던 양주 사람들을 여포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양주 사람들도 여포를 원망하는 그러한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뒷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의 장당들이요. 여포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포가 타겟이기도 했지만 여포 위에 왕윤이 있었잖아요. 동탁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왕윤을 향한 또 반란이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각과 곽사라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연의에 의하면 이들이 동탁이 죽은 다음에 왕윤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좀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왕윤이 얄짤 없어요. 동탁 세력들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장안을 점령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사에도 나옵니다. 이각이 장안을 점령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왕윤은 죽어요. 왕윤은 연의에 의하면 여포가 있으니까 여포 믿고 싸워보려고 했는데 여포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장안은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여포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정사에 의하면 여포가 동탁 죽고 60여일 후에 결국 패배해서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주석에 의하면 동탁이 죽은 게 4월 23일 여포가 도망친 게 6월 1일 그러니까 60일이 안 돼요. 40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약간 날짜에 대한 오류가 정사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포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 여포는요. 원래 원술에게 가려고 했는데 원술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 동탁이라는 놈은 이렇게 갈팡지팡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이에 나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안 받아준다. 정사에도 원소가 받아주지 않았다. 그의 그런 변덕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포가 간 곳은 원소였습니다. 원소를 찾아갖고 원소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원소는 여포와 함께 상산지역에 있는 장연이라는 세력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 장연은요. 훗날 조조를 섬기게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장연을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여포가 장악을 합니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사에서 적토가 처음 나와요. 여포는 적토라고 불리우는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토마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연이에서 알고 있는 연이에 나오는 동탁이 여포한테 선물하는 이야기 이건 정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떤 그 과정에서 적토 말을 여포가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정사에는 아무튼 여포가 적토라는 좋은 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적토마는요. 한혈마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한혈마. 피 땀을 흘리는 말이란 뜻인데요. 중국이 서방과 교역을 하면서 서쪽과 교역을 하면서 그 유목민족으로부터 좀 수입을 했었던 품질 좋은 말을 우리가 한혈마라고 보는데 여포가 타고 있는 적토마가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장연을 정복한 장연을 누른 여포는요. 원소에게 병력의 증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포가 자꾸 병력을 더 요구하는 것도 싫지만 그런데 뭐가 더 싫으냐면 이 여포가 이끄는 이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원소 이미지에도 타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포가 병력을 증원하는데 원소 입장에서는 그 여포의 세력이 약탈을 일삼고 있어서 원소가 기피하는 장면이 정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포가 원소의 속마음을 알고 내가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포가 원소 휘하에 있었는데 나 떠나게 해주시오라고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정사에서는 원소가 여포가 워낙 세기 때문에 혹시 여포가 원소 자기를 해칠까봐 걱정이 돼서요. 원소가 선수를 쳐서 여포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살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여포는 달아나서 장연의 세력에게 합세했다. 이렇게 정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희 얘기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연희의 특성상 이렇게 뭔가 한 줄 꼬투리가 나오면 거기에 막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원소가 여포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나관중이라면 뭔가 스토리를 더 재밌게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삼국지 연희에는 정사보다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 삼국지 연희에는 여포가 오만스럽게 굴어가지고 원소가 화가 나서 여포를 죽이려 했는데 여포가 달아나서 장양 세력에게 갔다. 그냥 이렇게 나오고 끝입니다. 삼국지 연희에서는. 오히려 이 파트는 정사가 더 구체적이에요. 자객으로 장사를 보냈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여포가 달아나는데 떠났는데 원소가 추격을 하라 했죠. 그래서 원소가 여포를 추격을 하게 했는데 병사들이 여포가 두려워서 가까이 가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정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포가 원소를 떠나서 장량이란 사람에게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장량이란 이름이 나왔으니까 오해하실까봐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삼국지 연희에서 장량이란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삼국지를 좀 보신 분들은 일단 장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량은요 황건적을 이끌었던 장각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장각의 동생 장량이 나오고 장량도 나오는데 장량은요 십상시 중에 주도적인 한 인물이 장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포가 합세했다는 장량이라는 인물은 그들과 한글 발음은 비슷하지만 한자는 또 다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장량에게 여포가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포가 동탁 죽인 다음에 좀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자 정사에서 이 부분에 장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뭐 연희에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장막이란 이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장막이라는 인물은요 의협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비들이 많이 따랐던 그런 훌륭한 인물로 나옵니다. 장막이란 인물이 이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원소도 조조도 장막하고 가깝게 친하게 지냈었다. 정사에 나와요. 그런데 동탁토벌전 얘기가 여기서 잠깐 나옵니다. 정사에서 동탁토벌전 때 장막이 조조와 손잡고 조조의 휘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탁토벌전 할 때 이 맹주 연합군의 맹주 역할을 하는 게 원소거든요. 그런데 원소가 똑바로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이란 사람이 원소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소가 화가 나서 조조에게 장막 죽이라고 했는데 조조가 오히려 장막을 보호를 하죠. 이래서 장막이 조조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그 스토리가 지금 정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사 여포전에 나오는데 왜 여포전에 나오냐면 지금 이 떠돌이하던 여포가 장막을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서로 좋아하고 맹세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포가 장막을 만나서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원소가 장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포가 지금 원소를 떠난 상황이었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장막과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서 원소가 더 장막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자 장막이 결국에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조조가 결국에는 원소의 압박으로 원소 편 들어서 나를 죽일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했다. 이렇게 정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사에서 여기서 조조가 도겸을 쳐들어가는 스토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장막 나왔다 또 도겸 치는 조조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이따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자 조조가 도겸을 치는 장면 이거는 삼국지 연희에도 나오고요. 정사 삼국지 지금 여포 편에도 나오고 여포 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사 삼국지 위서 무제기 조조의 이야기죠. 무제기가 거기에도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 연희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스토리상 조조가 왜 도겸을 치냐면요. 도겸이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죽이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삼국지 연희에는 이 이야기가 정사랑 조금 스토리가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도겸이란 인물에 대해서 스토리가 좀 달리 써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정사상 도겸이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죽여서 조조가 이걸 구실로 복수하겠다면서 도겸, 도겸이 있는 서주를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조가 도겸을 치기 위해서 갔을 때 조조의 근거지였던 당시 연주를 비우고 가게 됩니다. 그 연주 땅에는 문신, 순욱, 곽과 이런 사람들한테 일부 지역을 맡기고 조조는 간 거예요. 도겸 치러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조의 근거지가 빈 상황이 됐죠. 이러자 장막의 동생 장초가 조조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장초를 또 부추기는 인물 중에 누가 나오냐면 조조의 부하 장수로 있는 진궁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정사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진궁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 장면에서 진궁이 지금 조조의 부하였던 걸로 나오는데 삼국지 연희에서 진궁이 나오죠. 삼국지 연희와 지금 정사에서 진궁의 어떤 포지션이 완전 달라요. 삼국지 연희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조조에게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스토리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진궁이 삼국지 연희에 의하면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다가 칼로 찔르려다가 거울에 비춰서 걸려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조가 수배가 됐는데 수배가 된 조조가 도망치다가 중모현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 현령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체포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모현 현령이 진궁이었어요. 그가 조조를 붙잡아놓고 감옥에서 면회를 하면서 조조가 통탁을 죽이려 했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령 진궁이 조조를 풀어주고 함께 내가 조조 당신이라면 그대 같은 영웅 믿고 따르겠어. 이러고 둘이 그래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진궁이 조조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진궁이 조조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 진궁과 조조가 이 도망을 치면서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터지냐? 조조가 여백사 죽이는 사건이 터집니다. 여백사는 조조 아버지 조순과 의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 신세이던 조조가 여백사 집에 몸을 위탁하러 간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조가 뭔가 오해가 생겨서 조조 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백사 가족을 몰살 지키잖아요. 심지어 여백사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진궁이 황당해합니다. 야, 조조가 이런 사람이었어? 훌륭한 인물인 줄 알고 따랐는데 늑대 같은 놈이구나. 이러면서 진궁이 삼국지 연희에 의하면 조조를 떠나버립니다, 이때. 그런데 정사삼국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진궁이 조조 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궁 자체가 조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조조가 연주를 비우고 서주를 치러 가자 이 진궁이 장막의 동생 장초를 부추겨서 여기 연주를 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진궁이 그 장초형 장막, 장막한테까지 가서 여포를 끌어들여서 여포가 맹장이니 여포와 함께 연주로 가서 여기 장악하십시오라고 또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여포를 불러다가 연주목이라는 그런 지위를 주고 여포로 하여금 연주를 장악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포가 연주를 장악해요. 그리고 순욱, 곽가가 지키고 있던 한 3개 현 정도만 조조 편이고 나머지를 여포가 먹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즉, 이 장막 때문에 또 이 진궁 때문에 여포가 조조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형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연주를 들어간 여포 조조와 이제 싸워야 되겠죠. 조조가 그래서 놀래서 들어옵니다.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연주에서 여포와 조조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복양이라는 곳에서 여포군과 조조군이 이제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조조가 불리한 형세였고 정사에서는 이게 위서 무제기 조조 이야기에도 나오고 복양에서 싸우는 게요. 여포전에도 나옵니다. 백여일 동안 이 둘이 대치를 하게 돼요. 조조가 약간 불리한 형세였는데 정사에 의하면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메뚜기 때의 어떤 그 습격 그 다음에 가뭄 때문에 농사가 폭망해요. 그래서 군량이 양쪽 모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와 가뭄에 의해서 군량이 부족하여 양쪽이 각자 군대를 물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위서에는 무제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둘이 각각 메뚜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물리는 걸로 나오고 여포전에도 황충이 들끓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 그 벌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 메뚜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래서 먹고 싸우기가 군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물린 그런 형세처럼 이제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양에서 이 싸움이 삼국지 연이에서는 어마무시한 스토리가 나오죠. 조조가 박살이 나요. 삼국지 연이에서 여포한테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추격을 당하고 전위가 나타나서 조조를 구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전위가 구출해서 이제 도망친 조조가 한숨 돌렸는데 다시 여포와 싸움에서 또 패배를 해서 조조가 또 도망을 치는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국지 연이에 의하면 조조가 도망을 치고 여포가 추격을 하는데 조조가 막 도망을 치다가 여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자기 말을 타고 가면서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여포 옆을 막 스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포가 말을 돌려서 이 조조를 추격해 오는 겁니다. 조조는 얼굴 가리고 막 도망치고 있었는데 여포한테 따라 잡히는 순간 여포가 그 긴 창 방천 화극으로 앞에 도망치고 있는 조조의 투구를 딱 내리칩니다. 그래서 조조가 어이쿠 하고 있는데 여포가 조조를 딱 내리친 다음에 조조를 불러가지고 야 조조는 어딨냐? 물어봅니다. 조조 못 봤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조조가 아이고 나 몰라보는구나. 그래서 조조가 이러고서는 반대 방향을 가르치며 저기 누런 말을 타고 가는 저자가 조조입니다. 라고 반대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포가 그를 그쪽으로 추격을 하잖아요. 이래서 구사일생 조조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주를 두고 조조와 여포가 싸우는 이야기가 삼국지 연희에 나오는데 연희에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조조가 결국 이 연주 지역을 탈환을 하죠. 복양도 되찾고 그 다음에 정도 전투에서 여포를 크게 박살을 내서 여포가 도망가는 스토리로 되고요. 이 이야기는 정사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삼국지 위서 무제기 조조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은 정도에서 조조가 여포를 박살냈다. 쳐부셨다. 이렇게 나오고 정사 삼국지 여포 전에도 조조가 2년여간 싸워서 결국 여포를 쳐부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사 삼국지나 또 삼국지 연희나 이 지역에서 조조한테 여포가 패배를 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떠돌이가 또 된 도망친 여포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동쪽으로 가서 유비를 찾아간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당시 그럼 유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비가 서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주를 차지하고 있던 도겸이 도겸이 유비에게 서주를 넘겨서 서주의 중심성 하비에 유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포가 온 겁니다. 유비가 여포를 받아주죠. 근데 삼국지 연희 이런 데 보면 장비가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여포 못마땅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유비가 이제 여포를 형님으로 모시고 여포가 유비를 동생으로 또 아우 이렇게 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유비가 받아주고 소폐성 서주의 중심성이 하비고요. 하비의 이제 위성처럼 있는 그런 조금 작은 성이 소폐인데 여포를 소폐에 머물게 하는 장면이 삼국지 연희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사에는 여포한테 소폐 주는 이야기가 촉서 선주전 선주전 이제 이거 유비 이야기인데 거기에도 없고 여포 전에도 없습니다. 소폐를 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어쨌든 근데 연희에는 이제 소폐를 준 걸로 나오고 이래서 서주의 유비와 여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서주의 중심성 하비엔 유비 그 다음에 위성 작은성의 소폐에 여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삼국지 연희에서 정리가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정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정사에도 나오고 연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유비가 원수를 공격하게 됩니다. 정사에서는 여기서 바로 유비가 원수를 공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또 스토리가 있죠. 연희에는 스토리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유비가 원수를 공격하는 게 조조의 칭략 때문이었습니다. 조조가 유비한테 당시 조조는 황제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조 편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황제를 모시고 있는 조조가 황제의 그 칙서라면서 유비한테 원수를 치라고 하죠. 그래서 유비가 원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비가 원수를 공격하니 하비성이 비게 되잖아요. 이 비는 하비성을 여포가 차지하는 겁니다. 소폐에서 싹 건너와서 하비를 여포가 차지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연희에서는 또 여기가 극적으로 나오죠. 유비가 하비를 비우고 원수를 치러 갈 때 하비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장비한테 맡겨요. 근데 유비가 장비가 못 믿었죠. 왜 못 믿었냐면 장비는 특히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술 먹으면 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비 맡기고 가니까 너 절대 이 하비를 맡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금주를 하거라. 술 먹지 말아라. 장비가 엄청 약속을 하죠. 얘 걱정 마십시오. 이래 놓고 유비 가고 결국 얘가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데 장비가 술 먹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주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술 먹고 부하들을 패요. 이래서 삼국지 연희에서는 장비가 술 먹고 조표라는 자를 팹니다. 그런데 이 조표가요. 여포의 장인어른으로 나와요. 조표는 여포 전처의 아버지 즉 여포의 전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장비한테 으더 터집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조표가 여포를 부르는 거죠. 성문 열어놓고 이래서 여포가 들어와서 하비를 접수를 하게 되고 장비는 도망쳐서 유비한테 가서 아 형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장면으로 삼국지 연희에 나옵니다. 후한서 기록에는요. 원수리 여포한테 쌀 20만 석을 보내고 너 하비 좀 쳐들어가줘 라고 원수리 부탁해서 여포가 기분 좋게 여기에 호응한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튼 여포가 하비를 접수를 했고요. 촉서 선주전에 보면 유비 이야기에 보면은요. 이 하비를 점령한 여포가 그 유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유비의 가족들을 이제 여포가 포로처럼 잡은 상황인데 어쨌든 잘 대접하는 걸로 나옵니다. 놀래서 돌아온 유비는요. 여포에게 화해를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원래 하비 주인이었는데 유비가 소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성 하비를 여포가 차지한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정사에도 나오고 연이에도 나오는 이야기 원수리 유비를 다시 공격을 합니다. 자 원수리 기령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유비를 치게 하는데 그런데 연이에 의하면요. 원수리 유비를 치면서 그 여포한테 좁쌀 20만을 보내가지고 내가 유비 치는 동안 여포는 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부탁을 원수리 하게 됩니다. 원수리 입장에서 자기가 유비 칠 건데 여포가 유비 돕는다고 와버리면 원수리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곡식 주고 너 가만히 있어줘. 나 유비 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포가 이걸 받아요. 그런데 연이에 의하면 이걸 받았는데 유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포가 애매해진 거예요. 유비를 돕긴 도와야겠는데 원수리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 그런 현상이죠. 이때 정사에 의하면 여포 부하들이 여포한테 평소에 유비 죽이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때 원수리의 손을 빌려서 이참에 유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여버리세요. 합니다. 그런데 여포가 아니다. 원수리 저기를 차지하면 유비를 제거하면 원수리 여기 들어와서 저 북쪽의 여러 세력들과 동맹을 맺으면 내가 고립된다. 내 원수리 세력한테 고립되니까 안 돼. 내가 이거 유비 도와야 되겠는데 이 원수리와 유비가 싸우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포가 내가 유비 도우러 가야 되겠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사에 보면요. 이때 원수리 자기 장군 기령에게 줘서 유비를 치게 한 군대가 3만으로 나와요. 그런데 삼국지 연인은 약간 이런 숫자들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10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뭐 10만이든 3만이든 뭐 3만이라 칩시다. 정사 기록을 좀 우선해야 되니까 3만이 왔는데 여포가 그 원수를 막겠다고 끌고 간 군대가 보병 천에 기병 200이에요. 그러면 이거 합쳐서 1200인데 그런데 3만이나 갖고 있는 원수리의 기령이 여포가 그 병력을 가지고 왔는데도 공격을 못했다고 합니다. 기령이 여포를 두려워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포 입장에선 이거예요. 원수리한테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유비도 도와야 되겠고 유비가 어쨌든 여기서 원수리한테 이 땅을 뺏기면 여포 자신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 둘을 내가 화해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네 안 싸우게 어떻게 좀 화해를 시켜볼게. 자 모여 그래서 기령과 유비를 여포가 불러서 이렇게 연애처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에 의하면 여포가 자기의 방천화극을 저 멀리 탁 꽂아놓고는 화를 들고서 자 내가 저 방천화극 중심부 맞추면 그대들은 화해하는 거요. 안 싸우기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를 쏴서 맞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사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정사에는 여포가 자기의 방천화극을 꽂는 게 아니라 화극 하나를 병사들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꽂아놓게 하고 그리고 중심부를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포가 자 내가 맞추면 안 싸우는 거고 내가 못 맞추면 싸워도 돼요? 막 이래요. 그리고 싸서 맞추어요. 근데 이제 유비가 연이에 의하면 저거 제발 맞춰라 막 이랬다는 거죠. 유비는 싸우기가 힘드니까 근데 여포가 맞추자 사람들이 오 여포 그대는 정말 하늘의 위용을 갖추고 있어 아 이게 하늘의 뜻이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여포전에 나오고 삼국지 연이에 나오는데 촉서 선주전 유비 이야기에는 이 스토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포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유비 뒤통수 치고 자리 잡고 또 유비가 원술과 싸움을 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그 중간에서 뭐 이것도 화해시키는 이런 그 에피소드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뒷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